황금은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부, 권력, 성공, 그리고 신성함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꿈에서 황금을 보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서 다양한 심리적, 감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황금이 꿈에 등장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관련된 꿈의 몽 이론 및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황금은 전통적으로 부와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꿈에서 황금을 보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현재의 노력에 대한 큰 보상을 예상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사업이나 직장에서 성공을 이루려는 욕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황금은 자아 존중감과 자기 가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황금을 얻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성과나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자아 존중감을 강화하려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황금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맥락에서도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꿈에서 황금이 등장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영적 성장이나 신성한 경험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내면의 평화나 깊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으며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황금은 잠재적 기회와 가능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황금을 발견하거나 얻는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거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황금을 찾는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숨겨진 자원이나 기회를 발견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놓치고 있는 기회나 자원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시 사례 김 모 씨는 꿈에서 황금을 찾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 꿈은 김 씨가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욕구와 자신이 가진 잠재적인 자원을 발견하려는 마음을 반영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꿈에서 느낀 긍정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황금을 얻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큰 성공이나 성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노력이나 투자에 대한 큰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사례 박 모 씨는 꿈에서 큰 황금을 얻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 꿈은 박 씨가 현재의 노력이나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실제로 박 씨는 그 이후로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꿈에서 느낀 긍정적인 감정이 실제로 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꿈에서 황금을 잃어버리는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경제적 불안감이나 자원의 부족에 대한 걱정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재정적 손실이나 자원의 부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며 현재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심리적 상태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사례 이 모 씨는 꿈에서 황금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 꿈은 이 씨가 현재의 재정적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그 이후로 재정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으며 꿈의 내용이 자신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꿈에서 황금을 주는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타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자신의 자원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타인에게 기여하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며 자신의 자원이나 능력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시 사례 최 모 씨는 꿈에서 황금을 타인에게 주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 꿈은 최 씨가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의 자원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최 씨는 그 이후로 자신의 자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기여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 황금과 관련된 꿈은 푸, 권력 그리고 신성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꿈 해석 문헌에서는 황금을 얻는 꿈이 큰 성공과 권력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중세 시대의 꿈 해석서에서는 황금이 영적 깨달음이나 신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황금을 얻는 꿈은 신성한 경험이나 영적 성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황금과 관련된 꿈이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황금이 자아 존중감,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개인의 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꿈에서 황금과 관련된 상황은 개인의 자아 인식,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그리고 심리적 안정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사업 성과를 꿈꾸는 김 모 씨 김 모 씨는 최근 자신의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꿈에서 황금을 얻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김 씨가 사업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노력에 대한 큰 보상을 예상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꿈의 내용이 자신의 기대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사례 2 재정적 불안감을 느끼는 박 모 씨 박 모 씨는 꿈에서 황금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 꿈은 박 씨가 현재의 재정적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꿈에서 황금을 잃어버리는 상황은 박 씨의 불안감을 반영하며, 실제로 박 씨는 재정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례 3 기회를 기다리는 이 모 씨 이 모 씨는 꿈에서 황금을 찾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이 씨가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마음과 잠재적인 자원을 발견하려는 욕구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이 모 씨는 꿈에서 느낀 긍정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황금과 관련된 꿈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꿈꾸는 사람의 개인적 상황, 심리적 상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황금이 꿈에 등장하는 상황은 경제적 부하와 성공, 자아 존중감, 영적 성장, 또는 잠재적 기회와 가능성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함으로써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향후의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헌적 분석과 실제 사례를 통해 황금과 관련된 꿈이 어떻게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꿈을 통해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황금이 등장하는 꿈은 단순히 물질적 상징을 넘어 개인의 심리적, 감정적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변해 황금 덩어리가 되는 꿈 당대의 재벌이나 부자가 된다. 생산, 무역업에 투자하여 돈 벼락을 맞는다. 거울 속에 자신이 금관을 쓰고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당대의 대간직을 얻고 입신 출세한다. 분야 최고의 지도자로서 조직의 혼을 창출해낸다. 승진, 당선, 합격, 결혼, 경사 등이 있다. 금운이 도금된 시계를 빌리거나 나누어주는 꿈 도금된 시계를 빌려 차면 뜻밖의 행제수가 있거나 복권에 당첨될 길몽이다. 금으로 만든 지휘봉을 들고 있는 꿈 직위가 높아지고 명예를 얻게 된다.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조직의 장이 되어 입신 양령하게 된다. 맑은 강물에서 금덩어리가 솟아 하늘 위로 오르는 꿈 직위와 신분이 높아지고 입신 출세한다. 입학, 승진, 당선, 합격, 승리, 취득, 재물, 행제 등이 있다. 생산, 서비스, 수출, 가공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상장회사로 등극하게 된다. 황금으로 만든 밥사발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 꿈 직장에서 높이 승진하고 입신 출세한다. 뜻이 있는 곳에 바른 길이 열린다. 석탑에서 살이나 금은 보아를 얻는 꿈 진리를 깨닫거나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이권을 얻고 신분이 고귀해진다. 금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진리와 종교의 순교자가 된다. 시대적 문명 속의 정치적 지도자가 된다. 신령으로부터 어떤 존귀한 보물이나 금은 등을 선물 받는 꿈 집안과 일신에 좋은 일이 생겨서 주의의 축하를 받게 되고 재물이 쌓이고 총명한 자식을 잉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은잔, 황금 잔 등에 컵을 얻는 꿈 명예로운 일에 좋은 협조자나 방도가 생긴다. 살이 변하여 사금이 되는 꿈 무명옷을 입은 서민이 천신만고 끝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황금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입신 출세하여 금이 환향한다. 금으로 만든 수돗복지에서 맑은 물이 쏟아지는 꿈 무척 어렵던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금빛 장도에 오르게 된다. 이제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학생은 정신이 맑아지고 학업 성적이 오른다. 세무사로부터 금빛 찬란한 책을 받는 꿈 문서상 경사가 있고 매우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행제, 물품이 있다. 지필 중 글씨나 문장이 황금색으로 변하는 찬란한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에 나가 대상과 상, 분장을 받는다. 길몽이다.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거북이를 본 꿈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회에 출품하게 된다. 재물, 돈, 행운 등으로 집안이 부여해진다. 깊은 갱내로 들어가 금맥을 찾아 광석을 캐내는 꿈 물질과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가정, 사회, 국가가 부를 누린다는 뜻이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와 금으로 만든 돼지상을 소유하는 꿈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당대의 부자가 된다. 많은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백금 반지와 관련한 꿈 둘째 아기 또는 두 번째 지위에 놓이거나 두 가지 업종에 종사하게 된다. 허리띠에 금 장식을 팔려다가 못 팔게 되는 꿈 딸을 아무에게도 시집 보낼 수 없어 고민한다. 도깨비가 금은 보아를 가지고 나타나는 꿈 뜻밖의 신의 도움으로 일확천금을 만지게 된다. 행제, 재물, 돈, 행운 등이 온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금은 보아를 안고 집안으로 들어오시는 꿈 뜻밖의 행제가 생겨 운수가 대통하게 된다. 행운, 재물, 돈, 희소식 등이 있다. 땅에 떨어진 금시계를 줍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기분이 날아갈 때 좋다. 재물, 돈, 물품이 들어온다. 돈자루를 짊어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떼돈을 거머쥐게 된다. 주문 생산으로 일거리가 많아 분주다사하게 된다. 공사, 하청, 낙찰, 작업 반입반출, 생산 수출입, 선물 물품 등이 있다. 호랑이를 따라 불 속으로 들어가 보니 금은 보아가 가득한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엄청난 재물이 생긴다. 은행돈, 목돈, 갯돈 등이 생긴다. 강물에서 황금 덩어리를 건져내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게 된다. 배꼽 속에서 옷에 금은 보아가 쏟아져 나오는 꿈 뜻밖의 신의 도움으로 이락천금을 만지고 당대의 부자가 된다. 복꿈이다. 해골 속에서 금은 보아가 나오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하거나 재물이 생기는데 투기와 모험이 따르게 된다.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금은 보석을 받는 꿈 마음의 정표로 모든 약속을 주고받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 선물, 재물을 받게 된다. 금은 보아를 남몰래 훔치는 꿈 많은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족하다. 임신, 행제, 소유 등이 있다. 백화점에서 금은 보아를 사는 꿈 많은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경사, 행제, 물품, 선물 등의 기룐이다. 고급 비단으로 만든 이불을 침실에 깔거나 이불 속에서 귀금속을 발견하는 꿈 머지않아 본인이나 집안 식구들에게 영예나 발전, 성취의 기쁨이 생기고 자신을 이끌고 도와주는 귀인을 만나게 된다. 큰 길가에서 폐물이나 금전을 얻는 꿈 머지않아 이권 또는 재물이 생기고 경영하는 일이나 소망사의 순탄한 발전이 따르게 된다. 금은 보석으로 된 단추를 다는 꿈 영예나 권세가 주어진다. 미혼녀가 금반지를 남에게 받은 꿈 미혼녀는 결혼이 성사된다. 금실이 수놓아 진 치마를 선물 받은 꿈 미혼자는 마땅한 혼처자리가 나타난다. 출장길에 금덩어리를 줍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복꿈으로 행제를 하여 기분이 통쾌해진다. 재물, 돈, 물품, 임신 등이 있다. 금빛 동전을 줍는 꿈 복콘 로또 당첨 꿈이다. 금팔찌 줍는 꿈 복콘 로또 당첨 꿈이다. 길가에서 황금을 줍는 꿈 복콘 로또 당첨 꿈이다. 화려한 불빛 아래 금은 보아가 빛나는 꿈 북이 공명하게 되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행운이 있다. 구렁이가 황금 덩어리를 휘어 감고 있는 꿈 북이 공명하고 돈벼락을 맞는다. 태몸으로 자식을 낳아 커서 훌륭한 명인이 된다. 땅 속에서 금으로 만든 불상을 발굴해 내는 꿈 북이 공명하고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행제, 재물, 돈, 행운 등이 온다. 황금색 브레지어를 가슴에 착용하는 꿈 북이 공명하고 역과 신장에 앞장서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며 가정에서는 어진 아내와 어머니가 되고 밖에서는 훌륭한 여성 지도자로서 남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명예, 재물이 있다. 황금빛 학위 모를 머리에 쓰는 꿈 북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실제로 허귀를 받거나 상, 훈장을 받아 승진하게 된다. 명예, 합격, 당선, 자격 취득 등의 기론이다. 황금비단의 용무늬가 살아 움직이는 꿈 북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자연 속에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한다. 재물, 돈, 감상, 합격, 당선, 승진, 대수대통 등의 기론이다. 금빛 찬란한 궁궐이나 집이 보이는 꿈 북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한다. 왕길에 크게 성공하게 된다. 밥상 위에 금사발과 금수저 한 쌍이 보이는 꿈 북이 공명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승진, 당선, 경사, 횡재 등의 기론이다. 유리로 만든 상자 속에 귀금속이 가득 담겨 있는 꿈 북이 공명하고 현대판의 도깨비 방망이를 쥐게 된다. 재물, 돈, 재수가 대통하다. 어미 캥거루의 아기 주머니 속에 새끼는 없고 대신 금 덩어리가 들어있는 꿈 북이 공명한 아들을 인퇴하고 집안에 엄청난 재물이 들어온다. 신규 사업에 투자하면 거금을 거머쥔다. 행운이 온다. 땅에서 돌을 주워보니 황금으로 변해 빛나는 꿈 귀몽사문관의 돈벼락을 맞는다. 거지의 밥통에 금은보화가 가득하다. 수박을 쩍 갈라보니 그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오는 꿈 사람이 타고난 복만큼 많은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금반지를 엄지 송파락에 끼는 꿈 사회단체나 조직의 장이 되어 출세하고 휘하의 부하를 거느리게 된다. 학생은 영문학교의 장학생으로 입학한다. 각종 경기에서 승리한다. 금은보화를 주워먹는 꿈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온다. 귀한 신분으로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 백발도인이나 윗사람에게 선물로 금도끼를 받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세대과 부인은 임신을 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공으로 상, 운정을 받거나 승진하게 된다. 재물, 돈, 행제 등의 기론이다. 신의 가오로 사랑과 행운의 복록이 가슴에 안긴다. 만보, 기쁨, 경사, 대통령 등의 길조이다. 금리를 해덮는 꿈 새로운 단체와 조직을 구성하고 공익을 위하여 업무 수행을 한다. 집안 식구 중 한 사람이 입신 출세할 꿈이다. 펜던트 금, 은옥 등의 장식품을 목에 걸친 꿈 새로운 중책을 임명받거나 현생활 환경에 변화가 온다. 명예, 신앙생활, 부기공명, 입신 출세, 승리, 상공 등이 있다. 금으로 만든 불상이 보이는 꿈 새로운 진리를 터득하고 참된 대각을 얻게 된다. 진실한 신앙인이 된다.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입신 출세한다. 광명과 행운이 온다. 항문에서 황금 덩어리가 쏟아지는 꿈 생산 및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재물이 있다. 깊은 바다 속에서 금괴를 건져내는 꿈 생산, 무역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맑은 물 속에서 누런 황금 동전을 건져내는 꿈 생산, 식품, 수산, 유통, 무역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대기업으로 등극하게 된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식품 등이 생긴다. 금도끼가 번쩍거리는 꿈 생산, 유통, 서비스업 등에 투자하여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 재물, 돈이 생긴다. 모래밭에서 황금 덩어리를 줍는 꿈 생산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린다. 재물, 행제, 물품 등을 힘 안 들이고 거저 줍는다. 애인으로부터 금시계를 받는 꿈 선남선녀가 약혼과 결혼 날짜를 잡게 된다.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애인과 같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음식 접대를 받는다. 동굴 안에 금은 보호화가 가득한 꿈 소비자의 취향에 잘 맞는 감각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떼돈을 벌게 된다. 우리 농산물로 북제시장을 강타하여 신토부리로 농민 깃발을 꽂는다. 행제, 재물, 물품, 식품, 보물, 비금속 등을 얻는다. 황금산의 빛이 찬란한 꿈 시대적 문명이 새롭게 태어나 화려한 꽃을 피운다. 신기한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다. 금빛 찬란한 허리띠를 둘러매는 꿈 시험에 합격하여 높은 보이지까지 오르게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출세한다. 행제, 명예, 승진, 합격 등의 기룐이다. 부모님이나 위드 어른으로부터 금시계를 받는 꿈 신분과 직위가 높아지고 명성이 자자하다. 익명장, 자격증, 허기 등을 얻는다. 금으로 만든 수저와 젓가락이 빛이 나는 꿈 신분이 높아지고 북이 공룡하게 된다.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경사가 있다. 금빛 찬란한 나팔꽃 같은 산호가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신분이 점점 높아지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멋있는 문예 창작을 하여 독자로부터 인기를 얻게 된다. 마음먹은 대로 솔솔 풀린다. 용이 싼 똥에서 황금 덩어리가 나오는 꿈 신으로부터 대복을 받고 이 약 부자가 된다. 재물, 돈, 물품 등 행제소가 있다. 코길이 콧구멍 속에서 금덩어리가 계속 쏟아지는 꿈 신의 선물을 받는다. 권급공사, 하도급공사 주문생산 등의 수주를 받게 되고 엄청난 때 돈을 벌게 된다. 재물, 돈, 물품, 먹거리 행제 등의 길조이다. 금관을 쓰는 꿈 신임을 받아 입신 출세를 한다. 국회의원 양복 저고리에 금뱃지가 땅에 떨어지는 꿈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직장인은 직업을 잃고 실직자가 된다. 가면, 면직, 퇴직 등 불운이 닥친다. 금이나 은으로 솥을 만드는 꿈 우연히 재물이 들어오거나 경영 중인 사업이 성취된다. 또는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무덤이 쩍 갈라지면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꿈 유적지에서 국보급 유물과 보물을 발굴해낸다.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품하게 된다. 행제, 재물, 돈, 행운 등이 있다. 금빛 찬란한 토시를 팔뚝에 끼는 꿈 일확천금을 손으로 거머쥐고 장안에 부자가 된다. 돈, 하창업, 수주 등이 있다. 황금 덩어리가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을 하는 꿈 임산부는 귀동이와 재동이를 낳아 자식을 유명한 스타로 만든다. 재물, 돈이 들어온다. 금반지를 끼는 꿈 자기 마음속의 연인과 결혼하게 될 꿈이다. 미운 여자가 이런 꿈을 꿨다면 낯선 사람과 첫눈을 반하게 될 것이다. 열애 중인 남자가 이 꿈을 꿨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될 꿈이다. 금비녀가 광채를 잃고 까맣게 변하는 꿈 자녀에게 흉엄이나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황금색 비단을 방안에 가득 쌓아놓은 꿈 자살, 돈은 자국이 세계 속에 경제발전을 가져다주고 물질적 풍요로움을 맛보게 된다. 경제성장, 사업벌전, 재물축적, 돈, 물품, 제수대통 등의 길조이다. 금비찬란한 행운의 열쇠를 얻는 꿈 장학금, 정권, 학문의 대성, 기타정신적인 자원, 방도 등이 주어진다. 갈대반 속의 금덩어리가 반짝거리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되어 온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에 수출하게 된다. 행제, 재복, 병사, 발명, 발굴 등이 있다. 삼배무명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발굴, 발명, 행제, 제수대통 등의 길운이다. 금덩어리를 실컷 먹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사업이 번창하여 부자가 된다. 임신, 행제, 성취 등이 있다. 베개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운수대통한다. 행제, 물품, 식보, 소화성취 등의 길조이다. 보석함의 호박과 귀금속이 가득 들어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재수가 대통하다. 은행돈, 갯돈, 공돈 등의 행제소가 있다. 금덩어리를 등에 매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의 풍년이 들게 된다. 사업이 번창한다. 행제가 있다. 임산부가 금은보화를 나눈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 재수대통이다. 감방 안에 금은보화와 구더기가 가득히 보이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풍요하다. 목걸이, 행제, 재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모래밭에서 금반지를 줍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행제소가 있다. 자연의 공간 속에서 사랑의 인연을 맺는다. 황금 도장을 얻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긴다. 임산부가 꿈을 꾸면 등남하고 장차 커서 출세한다. 명예, 행제, 합격, 승진 당선, 자격 취득, 재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큰 그릇에 금 가루가 수북하게 가득 담겨 있는 꿈 재물과 물품이 생기고 운세가 대통하다.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소화성취한다. 금은방에서 영롱한 귀금속을 보는 꿈 혹은 비슷한 꿈 재수가 대통하고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물질을 발명한다. 행제, 재물, 돈, 사랑, 행복, 행운 등이 있다. 가정에 사금이 가득 차 있는 꿈 재수가 있고 재물과 행복이 얻게 되는 좋은 꿈이다. 모자를 벗어서 과일, 돈, 금은 보석기타의 물건을 담는 꿈 정신적인 어떤 사업으로 이득을 얻게 된다. 금사라기가 땅에 질비하게 깔려 있는 꿈 정초의 꿈을 꾸면 한 해 동안에 농사일이 잘 되고 풍년이 든다. 외상값을 거두어들인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땅값이 치솟는다. 귀인을 만나 금 불상을 얻는 꿈 조직에서의 지휘권을 얻게 되어 명예, 권리가 생기고 감동적인 서적을 출판하게 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여 성공을 하게 되고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된다. 관석에서 하얀 금맥이 선명하게 보이는 꿈 종교와 학문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게 된다. 명예, 경사, 행제, 재물, 또는 물품 등이 있다. 우아하고 예쁜 꽃항아리 안에 귀금속과 에메랄드가 가득 담겨 있는 꿈 종합예술로 이루어진 멋진 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하고 멋있는 조화와 예술성을 깊이 감상하게 된다. 세대근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적금과 갯돈을 타서 많은 목돈을 만지게 된다. 금은 부하로 된 단추를 달고 있는 옷을 입는 꿈 좋은 등업자를 만나서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